레드필 코리아의 영상을 상당히 많이 세심하게 시청했습니다. 영상들에 긴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레드필 코리아의 응답은 전혀 없었으며, 제 댓글을 삭제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한 댓글도 마구 삭제해버리는 용찬호와는 크게 대조됩니다. 레드필 코리아를 다룬 영상도 여러 편 제작했습니다. 저는 자칭 진화심리학자입니다. 레드필에서 진화심리학과 비슷한 주장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서는 레드필과 진화심리학이 사실상 같아 보일 겁니다. 레드필에서 진화심리학을 호의적으로 인용할 때도 많습니다. 레드필 유론과 진화심리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레드필 코리아를 다룬 영상들을 만든 겁니다. 롤로 토마시나 앤드류 테이트의 영상이나 글을 직접 보아야 레드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지만, 어쩌다 보니 레드필 코리아를 통해 레드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레드필계의 문익점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나중에 롤로 토마시의 책과 영상을 보고 비판 영상을 제작할 생각이 약간은 있습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레드필 이론이라는 표현이 틀렸으니까 레드필 지식이라고 부르라고 강변합니다. 이론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롤로 토마시의 할아버지가 와서 레드필은 이론이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레드필 지식의 이론적인 측면이 있다면 레드필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 않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박혀있다고 해서 김정은 할아버지가 와서 독재국가가 아니라 민주국가가 세습되고 있었다고 바득바득 우긴다고 해서 그 나라를 독재국가라고 불러서는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레드필 코리아의 영상을 많이 시청하게 된 이유는 영어권 레드필 주창자들의 말을 꽤나 충실하게 전달해준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약간은 조리있게 정리해서 이야기할 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레드필 코리아가 이론 것은 유튜브 구독자를 수만명 모은 것밖에 없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레드필 코리아만큼 외국의 지적인 문물을 꽤나 충실하게 전달하고 자신의 생각을 녹여내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 만큼 썰을 푸는 것은 결코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레드필 코리아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인다면 네가 한번 비슷한 것을 해보세요. 레드필 코리아는 진화 심리학이나 다른 분야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며 떠들어댔습니다. 말빨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합리적 사고력이 남들을 본격적으로 가르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심각하게 많은데도 책이나 논문을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공부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똘똘하며 레드필에 대한 신념도 있으며 정의감도 어느 정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레드필 코리아가 리섭과 비슷한 수준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사이코패스 같다는 느낌을 얼핏 받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자에 대한 레드필 이론과는 별개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레드필 코리아가 용찬우와 어울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찬우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상 편집에 대한 영상들을 제외하면 용찬우는 아무말 대잔치의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레드필 이론이 끌어당김의 법칙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레드필 코리아가 정신을 차리고 용찬우와 결별한 이후에 이전의 레드필 코리아로 돌아올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렇게 되기를 약간은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흑맥주 채널을 운영했던 잔나가 레드필 코리아의 행태를 물증과 함께 폭로한 이후에는 레드필 코리아에게 빠이빠이를 외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사이코패스 같다는 제 느낌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레드필 신념이 아니라 레드필 신념 코스프레였던 것 같습니다.